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은 쿠션들을 써보고 있는데 저는 수부지 피부고요. 수부지 피부의 월형 쿠션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총 7가지 쿠션이고요. 매트한 것도 있고 촉촉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어요. 저의 피부 타입은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해봤거든요. 잘 들리나요? 맨날 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뭐 암튼 이거 ASMR용인데 어때요? 괜찮나요?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쿠션은요. 이 파넬 쿠션이에요. 또 워낙에 뭐 좋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 저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애가 좀 너덜너덜하다 해야 되나?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한데 퍼프가 애가 절여졌어. 어머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만큼 되게 자주 쓰는 쿠션입니다. 이 패키지가 리뉴얼 되고 나서 손이 좀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피부에 쫀쫀하게 잘 발려요. 또 이름처럼 시카나 세라마이드 등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되게 촉촉한데 피부 진정이 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번떡번떡한 느낌이 아니고 속보습을 쫀쫀하게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당김이 없고 겨울에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워낙에 얼굴이 예민하고 붉고 그렇기 때문에 제 피부에 되게 잘 맞고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러블도 딱히 안 나고 커버력도 중상 정도? 진짜 확실히 발림성,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지속력도 중상입니다. 완전 광나는 쿠션보다는 무너짐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쓰진 않고 파우더를 조금 살짝살짝씩 해서 지속력을 좀 더 높여주는 퍼프는 저는 퍼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퍼프는 그냥 무난합니다. 모든 피부 타입이 쓰기 좋은 쿠션이고 좀 자주 쓰는 쿠션이에요. 다음은 어떤 쿠션이냐면 짜잔!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 쿠션 21호 바닐라입니다. 제가 원래 광나는 쿠션 진짜 안 쓰는데 요즘 좀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워낙 핫해서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리필 기획이 있고 스트랩 기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트랩이 궁금해서 스트랩 기획으로 사봤어요. 이게 이렇게 달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달 수 있으면 참 예쁠 것 같은데, 그쵸? 같은... 약간 유지하긴 한데 귀엽습니다. 생각보다 막 엄청 광!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리고 커버력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조금 놀랐어요. 제가 너무 이 광 쿠션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도 제 기준 커버력은 많이 낮기는 해요. 이게 메시망이 이중 구조더라고요. 메시망 안쪽에는 또 쿠션 스펀지가 있고요. 푹푹 꺼지거나 세는 게 없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뭐 크게 불편한 점이 없고 사용할 때도 좀 깔끔한 느낌? 이런 메시망은 무조건 세는데 그런 게 없어서 확실히 좀 좋긴 좋더라고요. 21호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밝은 편이긴 해요. 저는 또 워낙에 잡티가 많은 편이라서 무조건 컨실러랑 같이 써주고 이게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에 열이 좀 많은 편인데 피부에 얹었을 때 살짝 쿨링감이 느껴져서 저처럼 얼굴에 열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아무래도 광 쿠션은 지속력이 좀 낮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해도 T존이나 팔자 쪽은 무조건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요. 퍼프도 되게 쫀쫀해서 부드럽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클리오 킬 커버 스킨 픽서 쿠션 리넨 색상이고요. 이거 진짜 외환사템입니다. 제 그 인생 쿠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쿠션이에요. 뭐랄까 제형이 되게 신기한 게 매트한데 안 매트한 느낌? 피부에 얹었을 때 얼굴을 싹 이렇게 블러 처리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모공 커버나 홍조 커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딱 터치할 때는 살짝 촉촉하게 얹어지긴 하는데 마무리감은 픽싱력이 아주 좋아요. 빨리 픽싱이 되기 때문에 얇게 빠르게 두들두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덧바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서 수정용으로는 별로고 근데 케이스가 제 기준 조금 큰 편이라서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수정용으로는 잘 안 써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줘도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오히려 파우더 처리를 하면 좀 건조한 느낌? 묻어남도 좀 크게 없는 편이고 이거는 확실히 기초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기초를 좀 라이트하게 한 날은 저도 좀 건조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기초를 평소보다 조금 더 촉촉하게 해주면 아주 그냥 자석처럼 착착 붙는 피부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쿠션이에요. 이때까지 나온 클리오 쿠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쿠션이에요. 그래도 급건성 피부는 좀 비추드립니다. 다음은 힌스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입니다. 힌스 하면 뭔가 촉촉하고 클리어한, 아련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솔직히 이제 매트 쿠션이라고 해도 크게 기대 없이 구매를 했었던 건데 근데 커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좀 놀랐어요. 어? 힌스? 뭐지? 이름은 지금 매트 쿠션이긴 한데 완전 매트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속은 또 촉촉하게 잡아주는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부지 피부에 아주 딱인 쿠션이라고 생각해요. 커버력이 완전 상은 아니지만 피부결도 요철 부각 없이 고르게 잘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제 기준 지속력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살짝 다크닝이 와서 파우더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지성인들은 중간중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양이 되게 많이 묻어나와서 뚜껑에 요렇게 살짝 덜어서 써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메쉬망 쿠션이고요. 진짜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줘요. 다음 쿠션입니다. 이거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 글로우 쿠션 뉴클레스 22 페탈 색상입니다. 이 글로우 라인은 잘 쓰진 않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본 쿠션이거든요. 기대도 크게 없었고 별로일까 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좋잖아. 미쳤잖아. 수부지 분들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마무리감은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좀 건조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를 때 좀 잘 발라줘야지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 모공 끼임이 좀 부각돼서 톡톡톡 짧고 강하게 터치를 해주면 예쁘게 잘 발려요. 완전 극지성이나 완전 극건성 분들 외에는 다 괜찮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피부 표현이 은은한 광이 나는데 뭔가 또 벨벳한 느낌? 피부에 쭉 붙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에스쁘아가 정말 확실히 퍼프 맛집이긴 합니다. 퍼프도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밀착력도 좋고 잘 발리고 이게 리뉴얼 전후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리뉴얼 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요 이게 뭔가 밝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22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것도 좀 밝은 느낌? 제가 요즘에 얼굴이 많이 탔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것도 참 제가 좋아하는 쿠션인데요.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21Y 색상입니다. 그냥 레이어드 핏 쿠션보다 좀 더 보송하고 커버력이 높아서 이 매트 핏 쿠션을 좀 더 자주 쓰기는 해요. 또 뭐 저의 데일리 템이고요. 커버력이나 밀착력, 지속력 모두 다 중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마무리감이 보송한데 건조하진 않아요. 그래도 건성분들에겐 좀 비추. 근데 저는 이 퍼프가 조금 저한테는 딱딱한 느낌? 그래서 퍼프를 그냥 이거 에스쁘아 거 퍼프 이거 따로 사서 이걸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빨리 픽싱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뚜덜뚜덜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공 커버할 때는 처음에는 톡 찍어 발라주고 가볍게 살짝살짝 이렇게 튕기듯 발라주면 모공 커버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짠! 자 다음은 프레쉬한 에그라이크 쿠션입니다. 비건 쿠션이고요. 이거는 처음에 한창 나왔을 때, 붐이었을 때는 관심 없다가 요즘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쿠션인데요. 이것도 발림성이 처음에는 좀 촉촉하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좀 매트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하면 좀 건조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커버력이나 이런 거를 아예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커버력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커버력은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까진 아니고. 근데 뭐가 좋냐면 피부 요철을 고르게 커버해주더라고요. 제가 피부결이 정말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은데 이거를 좀 고르게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가 좀 매끈해 보이는? 그래서 에그라이크 쿠션인가? 약간 뭐랄까 그럴 때 있잖아요. 살짝 내추럴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뭔가 또 보송한 느낌 주고 싶을 때 그런 피부 화장하고 싶을 때 쓰기 딱 좋은 쿠션입니다. 아쉬운 게 얘도 좀 퍼프가 조금 아쉽습니다. 예, 퍼프가 원래는 이거네요. 뭐랄까 너무 너무 두꺼워요. 이 친구의 장점을 얘가 좀 잘 못 살려주는 느낌? 이것도 에스쁘아 거를 쓰고 있는데 확실히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이 쿠션도 픽싱력이 빠른 편이라서 좀 빠르게 펴발라줘야 합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쿠션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숨도 최대한 덜 쉬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른 립은 요거 발렌티노 뷰티 립이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 분이 커진 이원흐흐흐흐흐흐흐 -"이원툴"?